안녕하십니까 자알 왁싱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저희 자알 왁싱은 다양하고 전문적인 왁싱 프로그램과 고객 한 분 한 분 피부에 맞는 피부 타입별 왁스를 통해 깔끔하게 제모해 드리고 있습니다. 항상 편안하고 청결한 공간 속에서 1대1 프리미엄 맞춤 관리를 통해 최고의 만족을 선사해 드리며 늘 다양한 이벤트와 혜택으로 고객님께 다가가는 자알 왁싱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. 신뢰할 수 있는 왁싱 전문샵을 찾고 계시다면 부담없이 저희 자알 왁싱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